안녕하세요. 엑스웍TV입니다. 9호 태풍 사울라 그리고 10호 태풍 담레이에 대하여 유럽중기예보센터, 미국기상청, 그리고 독일기상청을 토대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25일 금요일 현재 남쪽의 북태평양 고기압이 다시 우리나라로 덥고 습한 공기를 불어넣으면서 날씨는 다시 무더워졌고 비는 거에 그친 상태입니다. 하지만 다음주 8월 28일 월요일 오후부터 또다시 중국에서 건너온 저기압 비구름대가 한반도를 통과하면서 우리나라와 북한에 많은 비를 뿌리겠습니다. 이후 비는 수요일 30일까지 내리다가 비가 그친 후에 8월 31일 목요일에는 9호 태풍 사울라의 영향으로 인하여 한국의 남부지역부터 많은 비가 내리는 것을 수치해보 모델들은 모의하고 있습니다. 8월 31일 목요일에는 9호 태풍 사울라의 영향으로 인하여 한국의 남부지역부터 많은 비가 내리는 것을 수치해보 모델들은 모의하고 있습니다. 미해군 합동 태풍경보센터 JTWC를 살펴보면 어제까지는 31W 열대요란 태풍의 씨앗으로 추적 감시 중이었으나 현재는 TS-09W 사울라 열대폭풍으로 발달하였습니다. 열대폭풍이란 TS 트로피컬 스톰으로 중심부근의 최대 풍속이 초속 17.2m 이상의 태풍을 의미합니다. 또한 우측에 있는 어제는 TD-08W였던 열대저압부는 여전히 열대저기압의 상태로 추적 감시 중에 있습니다. 한편 8월 24일 15시에 북서태평양 구역의 태풍 명명권을 가진 일본 기상청에서는 필리핀 인근의 열대저기압이 발달하여 9호 태풍 사울라가 발생하였음을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한편 현재 9호와 10호 태풍의 주변 환경은 동쪽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가로막고 있고 남중국해 북쪽으로부터는 고기압이 자리하면서 태풍의 길목이 막혀있는 형국입니다. 따라서 주변 환경들이 태풍의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현재 9호 태풍 사울라의 주변 환경이 낮은 연직시어와 높은 해수 온도로 인하여 현재의 중심 최대 풍속 시속 85km에서 4등급 이상의 강력한 태풍으로 업그레이드될 확률이 높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슈퍼태풍으로도 발달할 수 있으므로 주의깊게 살펴봐야 하겠습니다.